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래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더라 하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당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석유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크리스토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부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루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메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어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에 밤새도록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숨지셨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순간 세상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난 12시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오후 3시까지 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3절에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둠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둠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겪으신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먼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몸소 다 모든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니까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요 벨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17절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은 침뱉힘을 당하셨고 또 맞으셨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형벌은 십자가형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단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진액이 빠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그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처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고 기력이 다 쇠하여진 후에 그 이후에도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는 아픔을 겪으시고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으시고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 또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에 비하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셨습니다. 사박다니는 버림받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포기, 완전한 버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박다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려 외면하신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로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으셔야 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몸소 받으셔야 만 했나요?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가 곧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사람들을부터 침배침을 당하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시고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이 겪은 고난의 크기였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재패에서는 죄의 목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재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였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는 반란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재패는 히브리어 헬라워 또 로마워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죄의 목록을 볼 수 있고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비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재패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이름 옆에 우리의 죄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불의와 취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적히면 죄패가 하나, 열 개, 백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빼곡하게 적혀 있어야 될 그 죄패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짊어지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재패에는 하나도 죄의 목록이 남아있지 않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를 알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나면 우리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서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죄 가운데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뇌의 죄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로 인해 받은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건진받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운드에 해결되지 않는 티끌과 같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저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애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가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은근히 죄를 즐기고 내가 죄를 즐기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애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참혹함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티끌과 같은 죄까지도 보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겨 갈라졌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닙니다. 천조각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두껍고 무거운 천입니다. 사실상 벽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다른 부분을 분리하는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대속제 이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없다라는 그 영적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히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누리고 싶으셨던 기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신 것은 기쁨을 위하여 가셨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고자 하시며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기쁨이셨습니다.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목록에서 죄의 재패에서 죄의 목록을 지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였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죄가 시킴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목록이 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은혜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성소 삼아 주셨다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서로 본체 만체하고 서로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같이 산다라고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끌어안차 놓고서 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앞으로 나아가서 언제라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할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 곳에서 기다리는 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만나기 원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의 풍성함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싶으십니다. 저는 선한목장교회 오기 전에 모태의 신앙으로 자라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나의 추악한 죄가 존임 안에서 시슴받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굴곡이 심했습니다. 은혜가 깊었다가도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 침체 가운데서 해아오 나올 수 있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느 목사님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느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될까 그 자리만 구하며 그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죄의 목록만 시슴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주셨고 내 안에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깐 그제서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 사역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 지침이 오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며칠씩 회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 한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다른 내게 어떤 은혜를 끼칠 외부의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으로 내 안에 모든 마음의 짐들과 어려움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주님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오아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다른 곳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라도 교회이든 가정이든 길가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한마디 외침을 통해서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성소 삼으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찢어진 성소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인 우리 마음 안에 와계신 손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손님과 연합하는 기쁨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구시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와 참혹한 죄의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작은 죄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죄의 목록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몸소 받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크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임을 압니다. 하나님 제일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티끌과 같은 죄까지도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이 품고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일 참혹한 결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죄와 싸울 힘도 주시고 하나님 죄를 이길 힘도 주시길 죄일수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죄까지도 티끌과 같은 죄도 용납하자 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볼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38절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임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과 매 순간 연합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가 성소 휘장을 지나 시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몸이 지성소 되어져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그 은혜의 장막이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 그분의 임재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풍성한 일에 날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크기가 날마다 경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이 휘장이 찢어 한글자막 by 한효정